그는 에너지가 더 잘 아는 것도 퍼블베 뭐 미션 야 근데 원거리라서 꼴물먹기가 힘들어 이랩은 찍어야지 이랩 찍으면 딱 퍼블리 나오더라고 이재람이 아니잖아 오 안 나오는데 프리비스마스에도 큐가 빨리 잡혀서 좋다 이래서는 공연 전에 흠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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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좋아좋아 좋아좋아 아 나 카드를 안 입은거야 야! 어 마이야! 아니 여기서 킬 달라고 하면은 마이라서 이렇게 묘역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사릴게요 크리스마스라서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어가지고 미드 이길 것 같은데? 어 당황.. 너 나 안 움직여? 아 이미 탔던거라 그랬어? 어? 아 역시 야스오라뇨 나 야스오 완전 잘해 내 인간이 장러 But.. 아아악! 깜깜어라 살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족밥대전이라니 무슨 소리에요 완전 잘했구만 틀어지마 이 재X야 야 궁 써서 먹을라 그래 미드 그냥 이기겠는데요? 틀어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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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힘 틀어지마 비힘 비힘 양파 남기는 건 죄여도 소프는 죄가 아니라 자크 크리스마스 선물 거하게 해 주네 파밍라인이 다 털렸나? 내가 내려가서 파밍하고 애들 위에 올려보낸 다음에 성장해서 싸우면 이길만 할 것 같아요 랩사야, 진짜 그만하라! 끊으라고요? 아이고,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연기 아니야, 진동해 보자 여기 있어 왜, 아직 게임은 타린 게 아니야 어, 무대만 나오면 야구, 이글부터 하지? 나 1대1하면 이길 자신 있는데 애들이 자꾸 물로 들어와가지고 1대1은 진짜 곱바디거든? 야수다 진작인가? 아 온다. 그들이 온다. 그들이 온다! 그들이 온다! 나 너무 싫어! 내가 방청을 돌아야겠다. 1차로 몰리지. 이 resp女 Who beat them! 너무 아름다透TO! 이거 밀지? 뭐 하는 거야? 안 하면 될 것 같아. 나는 없어. 이렇게 오면 이득 시작! 야, 이 전배, 이 전배! 아.. 잡았다.. 어떻게 야송이 좀 빠지지? 야송이 케이닝인가 솔직히 궁금하잖아요 손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아.. 살려줘 아 살려줘 나 이거.. 아 이거 안 되겠다 아 이거 안 되겠다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.. 죽어야겠다 좀벨 3개는 못 들어갖고 아 제발 진짜 상상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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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야 요번에 잘했다 야 빨리 칭찬해줘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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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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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